춤 다 하러! 아 잘한다! 진짜 공성배 짱이다! 민경훈이 이번에 뭐 한 거야? 와, 내 생각이 안 났어 근데 어떻게 맞혔어? 제키 그냥 곡 중에 묵득 그냥 컨벌이 떠올랐어 현아 지금 뭐라는 줄 알아요? 이건 진짜 기적같은데 이런 일들이 더니, 얜 아무것도 몰라 저보고 계속 질문밖에 안 해 잠깐만, 94년생이지? 그러면 이게 98년도 노래야 다섯 살 때 나고 모를 수도 있어, 모를 수도 있어 얘도 선배님들 곡인데 이 정도는 공부하고 왔었어야지 너는 더니 야단짐 많니, 오늘? 아니, 현아는 자전거 이런 거는 굉장히 반대해 노래에 민감해 노래에 모르는 거는 굉장히... 아니야, 그게 아니야 나 상품권 아, 상품권 자, 계속해서 다음 문제 좋다 전화 ㅋㅋㅋ 전화